오늘의 메뉴는 피자 알벌로의 쉬림프 앤 핫 치킨 라지 사이즈입니다. 친구가 선물해줘서 오늘 먹어보게 되었고요. 이쪽은 제가 따로 치즈 오븐 스파게티 추가로 주문했고요. 여기 갈릭 티핑 소스 많이 오이 피클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음료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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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지키는 송구와 소스는 정말 맛있다. 다진마다. 와.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다. 느낌은 맛있다. 고추냉이가 맛있다. 이번에는 구추냉이를 먹지 않는다. 다시 먹지 않는다. 나는 맛있다. 나는 정말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맛있다. 매운 야채가 맛없다. 매운 야채를 먹어도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번엔 배고파. 조합은 야채와 대파가 다 같이 먹었다. 고추는 고춧가루. 매운 고추냉이를 먹어라. 고추냉이를 먹어라. 매운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저는 고기를 먹었다. 매운 고기를 먹었다. 매운 고기를 먹었다. 곱창을 먹어야 되는데. 고추장과 고추장과 고추를 만들었다. 고추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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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다루었다. 매운 양념. 매운 양념. 매운 양념.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맛있다. 언제나 feels good. 배불비가 먹어볼 때가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얹는 편의점을 더 맛있다.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어야 할 것이다.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의 맛. 매운 양념이 정말 맛있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매운 고춧가루.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나는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매콤하고 맛있다. 맛있다. 마쾌한 마쾌. 마쾌. 마쾌한 마쾌. 소스와 고추를 먹으러 갈수있다. 고추를 먹으러 갈수있다. 소스와 고추를 먹으러 가지러. 고추를 먹으러 갈수있다. 맛있겠다. 꼭 넉넉히 세계에다. 고추의 식감이 정말 맛있네요. 고추의 식감이 아주 맛있다. 대신 먹을 수 있다. 곱창고추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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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는 소주. 고추, 고추, 소스, 고추, 고추, 고추냉이 너무 많다. 매운 조합이 맛있다. 이것은 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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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너무 맛있다. 메모는수쓰면은 정말 맛있다. 멈출 수 없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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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피자알볼로에 쉬림프 앤 핫 치킨 피자. 라지 사이즈. 다른 피자집보다 조각이 작게. 더 많이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약간 커리맛 같은 것도 나고. 새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피자 먹을 때 사이드 메뉴 주문 안 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븐 스파게티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